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지난 7월 4일 일요일 날 방송됐던 루페 확대경을 사용하면 100% 발각된다를 보고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이런 많은 분들의 귀한 의견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균님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또 하나의 큰 약점은 qr 코드 일렬번호로 조작하기 위하여 배춘잎 투표지 같은 맹백한 가짜 투표지도 버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선거 전체를 새로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해설은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춘잎 투표지라든지 부턴 투표자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투표지를 왜 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게 되면 qr 코드 일렬번호의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문개고 투표함에 넣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 발각된 겁니다. 다음은 테임스 박의 의견입니다. 인쇄 전문가와 동시에 종이 전문가도 투입해서 종이의 차이도 확인하면 확연히 다른 종이가 사용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해설은 좋은 지적입니다. 이 재건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투표지의 진위, 투표지의 어떤 특성을 구분하는 겁니다. 130여 건의 선거 무효소송 대상이 된 모든 사전투표함의 사전투표지에 대해서는 인쇄 전문가와 종이 전문가가 동원되어 가지고 투표지의 재질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린트는 롤용지입니다. 두루마리 롤, 화장실에 있는 것은 롤입니다. 그러나 인쇄용지는 롤용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또 아마 기술적으로는 두께라든지 광택이라는 이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전투표지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목마와 숙녀님입니다. 인쇄업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잉크젯 잉크는 수용성입니다. 평판옵셋 인쇄기 그러니까 인쇄소 인쇄기는 지용성입니다. 물을 묻혀보면 잉크젯 잉크는 번지고 인쇄소 잉크는 번지지 않습니다. 잉크젯 같은 경우는 금방 찍은 경우에는 침을 발라 문지르기만 해도 번지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도 물을 묻히고 몇 분 정도 지나면 번지게 됩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그런 사전투표지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TSKM님입니다. 룻배로 확인해 보면 특히 적색기표도장에는 망점이라는 것이 아예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망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쇄물과의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색기표도장을 룻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전투표지가 인쇄되었을 경우에는 기표도장에는 망점이 존재하고 프린텀으로 출력된 경우에는 아예 망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음에 1영재님입니다. 룻배라는 용어는 독일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독일어로 룻배는 확대경을 말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하나씩 진지하게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선거 문제도 편견이나 선입견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진지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러면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편견에 그냥 고착되고 나면 고집불통 그런 전문가가 또 고집불통 영감이 되고 마는 것이죠. 다음은 카국님입니다. 잉크젯 프린트물은 물에 담기면 퍼지게 됩니다. 잉크젯 프린트로 된 종이는 물 한 컵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사진도 찍지 못하게 하고 물 한 컵도 허락을 안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경 H님입니다. 룻배 10배 15배짜리는 간단한 인쇄 품질 검사를 하는 아주 적은 확대기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정밀한 인쇄 상태를 보기 위해서 100배 룻배와 200배 디지털 룻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배율 확대경으로 인쇄 상태를 보면 어떤 방식의 인쇄인지 거의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 전문가의 이런 검증을 거친다면 100% 프린트물인지 아니면 인쇄물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배라는 그런 돋보기 확대경이 100배 200배까지 있고 또 수동도 있지만 전자식도 요즘에는 있기 때문에 전자식 같은 경우는 아주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샤인팔라님입니다. 박사님 뭐가 그리 복잡합니까? 잉크젯 프린트에서 출력된 것과 인쇄되어 나온 투표용지를 그냥 물속에 담가보면 검시에 그냥 드러나게 됩니다. 잉크젯으로 인쇄되어 나온 용지는 변질되고 인쇄된 것은 멀쩡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지적하네요. 포레스트의 한국포레스터님입니다. 공직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공익적 성격의 소송입니다. 당사자 처분꾼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과는 본질이 다릅니다. 따라 선거소송 사건을 취급하는 단시민 대법원 재판부는 당사자의 주장을 토대로 심리 등 재판을 진행하되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공익적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선거소송에 임해야 됩니다. 한국포레스터님은 사용하는 그런 용어나 이런 걸 보면 아마 법조계에 계시는 변호사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장의 요지는 선거소송이란 것은 공익사건이다. 그 선거소송을 통해 가지고 특정인이 이익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민사소송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소송을 맡은 단심재인 대법원은 1심 2심이 없고 최종심이기 때문에 공익의 이익 공공의 선을 위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런 공익사건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한국포레스터님입니다.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제가 지금 이런 방송을 한 데 가지고 개인적으로 무슨 큰 사적인 이익을 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낳고 이 땅에서 자랐고 어떻든 이 나라의 덕택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부채감 의무감 책임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 나라에서 많은 은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서 뭔가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아주 그런 종류의 판단 때문에 목소리를 내고 점검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것이죠. 저런 대법관들도 대법관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로 또 대법관에서 누리는 그 많은 종류의 그런 혜택들 그리고 대법관을 물러나게 되면 뭐 수십억 대 되는 그런 정간예우들 이게 다 나라의 덕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정간예우가 옳은 거 아닌가는 제가 뭐 다음에 따져봐야겠지만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거소송을 413일이나 깔아뭉개고 누가 보더라도 재검표를 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냥 팍팍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그분들이 대부분 다 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나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한탄이 절로 나오는 거죠. 나이가 좀 들면 누구든지 그 나라에 대한 뭔가 책임감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후손들에 대한 책임감은 그 이야기입니다. 한국 포레스님이 공익사건이니까 더 열심히 파고들어가지고 진실을 밝혀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과 전 방대의 일이 일어나니까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장제님입니다. 그래서 재검표할 때 인쇄 전문가가 들어가서 루페로 확인을 했다는 말씀인지 해야 한다는 말씀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확인한 분이 여럿 있습니다. 루페로 확인한 분이. 분명히 그 인쇄 자질이 루페로 확인해 볼 때 그게 프린트물이 아닌 겁니다. 육안으로도 이상하지만 루페로 확인해 볼 때 라이프 엘림입니다. 기표한 부분을 보면 금방 끝납니다. 도장 찍은 부분을 보면 인쇄인지 기표한 건지 표가 납니다. 도장을 따라서 빨간색의 표면에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잔상이 남듯이 표면에서 도장을 따라서 인주 및 잉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기표한 겁니다. 프린트된 사전투표 용지에다 기표해서 사전투표지를 만든 경우입니다. 한국은행의 집회 만드는 인쇄소 직원 데려오면 루페도 필요 없이 분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정확성을 위해서 루페를 쓰면 5분도 안 걸립니다. 국가수를 가져주면 잉크 종류 종이 재질 나무도 알 수 있습니다. 다 한 통 속인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아주 마지막이 뼈아픈 겁니다. 모두가 다 한 통 속인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한 거죠.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지. 정거는 정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지만 지금 나온 정거로 충분합니다. 정거는 국민들이 밝히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 대법관이 밝히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데이비드 님입니다. 원래의 투표지를 바꾸어서 갖다 놓은 겁니다. 이번에 새로 확보된 이미지 파일과 대조해서 투표지를 다시 바꾸치기 한 건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원본 이미지 파일은 그 자체로는 중대 범죄입니다. 형사 고소해야 마땅합니다. 4.15에 있는 이미지 파일 6월 28일 이미지 파일 또 다음에 재검표 종이 재질을 분석하기 위한 재검표를 하면 다시 또 이미지 파일 법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존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에 관계하신 분들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만큼 법원에 대한 신뢰가 실조한 겁니다. 사실 걱정을 한 거죠. 지금 정거 보존을 제대로 하고 있을지요. 로어 로그 님입니다. 이미지 파일 원본에는 메타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생성 정보와 일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제출을 못했을 것입니다. 저의 해설을 좀 더 하면 그래서 그냥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파괴했던 것 자체가 그냥 짜인한 겁니다. 부정선거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QR코드는 선관위가 제출한 사본의 QR코드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실물용지가 이번에 재검표를 했던 대량 인쇄된 사후 만들어진 용지이고 제출한 사본이 이것을 스캔한 사본이라면 당연히 QR코드의 일렬번호는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어 로그 님 이야기라는 것은 사전투표함을 다 갈았다는 거죠. 갈아서 다시 스캔을 투표지 임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QR코드를 대조하면 검시에 그냥 똑 맞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직 이런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QR코드의 일렬번호가 일치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허위선동이고 엉터리들입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보도문을 낸 거죠. 다음에 추상님입니다. 이토록 증거가 명확하지만 이 악한 자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문개거나 증거를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인멸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거짓의 맹수인 누구가 있기 때문에 정의와 양심을 벗어난 판결을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는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경천동자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법으로부터 정당한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참 국민들이 자신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서석 Y님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는 자정능력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민족 자체가 워낙에 거짓에 물들어서 진실에는 관심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좀 빼아픈 그런 질책입니다. 제가 요컨레 느끼는 것은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진실에 대해서 무심할까 정의에 대해서 무심할까 참에 대해서 무심할까 그런 부분들이 무슨 재검표 결과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너무나 경악스럽다고 참담하는 일이란 거죠. 인간이 금수와 다르고 짐승과 다른 것은 정의에 대한 그런 부분이 다른 거죠. 진실에 대한 부분이 다른 거죠. 참이란 부분이 다른 거죠. 민족이 워낙에 거짓에 물들어서 진실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이걸 다른 나라 사람들이 했으면 우리가 격앙하겠지만 서석 Y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일 시인님입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지를 어떻게 국민에게 알릴 것인가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 배춘잎 사전투표지를 가지고도 선거 무효소송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저들이 사악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당에도 쌀 만큼 너무나도 무력하고 골이 빈 것입니다. 머리가 비었다는 것이죠. 정의감이 없다는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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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